자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좀 하락폭을 반납했죠. 그래도 어느정도 올라왔어요. 어제 그 이틀 전에 종가보다는 위에서 마감됐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긍정적인 신호다. 말씀드렸죠. 이 정치가 관련된 종목들은요. 진짜 기계자분은요. 엄청 올라가요. 이때도 당시에도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때 어떻게 작업했어요. 거의 1400% 올렸어요. 진짜. 엄청 올렸어요. 근데 카나리오의 전신이 뭐예요. 돌산업이잖아요. 돌산업은 시위에서 500% 올렸던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주가조작을 하는 애들 작전을 하는 애들도 안걸려요. 카나리아 바이오는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전주입니다. 절대 안걸려요. 특히 지금 보수정권이기 때문에 더더욱 걸릴 일이 없어요. 그나마 조금 오늘 걸리는 게 뭐냐. 5개 종목 하한가 계속 하한가 때리고 있고 8개 종목 하한가 이것도 이슈 나왔죠. 라다견이 이 새끼가 한 증권사의 직원을 매수해서 간부를 매수해서 여러분들 사용 안하는 증권계좌를 이용시켰다 이거예요. 참여계좌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통정거래가 가능하고 매집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시면요. 수급표예요. 수급표. 이거 보세요. 여기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제 제가 뭐랬어요. 댓글 어제 제가 점심영상에도 올렸는데 댓글에 어제 제 말 듣고 팔아서 자기는 푸근하다고 말씀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았어요. 분명히 이 금융투자 애들은 오르면 바로 팔 새끼들이라고 그러니까 시초가에 바로 떨어졌잖아요. 얘들은 수익실현을 무조건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또 보는 게 새록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사모포드도 물량 유지하고 있고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수익실현을 얘들이 하는 시험을 잘 보면요.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일 또 일단 올리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판단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오르면 또 종가 직전에 한 번 더 던져야 돼요 우리는. 절반 최소 절반이라도 매도하시라고 제가 점심에도 말씀드렸고 저녁에도 말씀드렸어요 진짜. 영상에서 다 증명되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요. 보세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7월 3일 이게 22시간 전에 올린 건데 이때 당시에 제가 뭐랬어요. 절반에 던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저는 증명이 돼요 여러분들. 내일 잠시 빠진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 안 쳐요 여러분께.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는 절대 거짓말 안 치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하죠. 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HLB도 같이 진행한다고 했죠. HLB도 지금 하반기 조만간 사고친다고. HLB 여러분들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 방송을 자체를 한다는 게 이게 뭘 뜻하냐면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지식이 넘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주식판에서 실제로 한다는 거는 이거 진짜 웬만한 지식과 이 실력 없이는 라이브 방송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하잖아요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 많은 걸 알려드리면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이상한 채널 가서 맨날 뭐만 모른다. 뭐 뉴스 특히 이 뉴스 띄우는 영상 있잖아요. 뉴스는 던지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띄우는 영상 제발 좀 보지 마세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카나리아 바이오의 전신도 모르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알아야지 돈을 벌지. 카나리아 바이오의 세력은요. 정말 진짜 단순하면서도 치밀한 새끼들이에요. 패턴은 일정해요. 근데 이 수급 논리를 보면요. 절대 안 걸리게 해요. 그럼 제가 뭐랬어요. 이번 제가 1차 목표가 3만 1천 원 정도로 말씀드렸죠. 이러면서 점점 평당떨가 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3만 1천 원 분명히 도달하면 한 번 쭉 빼다가 어떻게 다시 3만 5천 원까지 올라가겠죠. 7천 원까지는. 4만 원은 솔직히 아직 당장 이번 달은 무리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번 달에 나오면 땡큐지만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로는 3만 중반 그 정도 일단 3만 1천 원까지 목표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4만 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내일이라도 평당가를 낮추신 걸 추천을 드릴게요. 또 내일도 빠질 수 있겠죠. 아 오늘 또 미국이 휴장이잖아요.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건 뭐냐. 요 수급 수급과 호가창 이 호가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호가 근데 많이 줄었어요. 아까 10배까지 차렸어요 떨어질 때. 지금 3배까지 줄었는데 이 정도면 정말 방어 잘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와 또 내일 아침에 8시 50분에 나오는 또 이제 호가창과 수급 올리는 거 이것만 보면요. 다음날의 시나리오가 분명히 먹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또 저녁이나 내일 오전 아침 장시작 전까지는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카톡 카나리아 바이오 매매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 한번 정복하세요. 카나리아 바이오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들 수익률에는 크게 문제없어요. 더 욕심부리시면 제가 다른 종목도 진행하고 같이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픈해둘 테니까 위에 전화번호 여기에 제 카톡방 외만 들어와 계세요. 카나리아 하나 네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께 초대링크 보내드리니까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리니까 카나리아하고 네 글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카나리아 이제 이 매매를 여러분과 함께 9시부터 진행하잖아요.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매매해요. 제가 여러분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보고 어떻게 수익본지 여러분께 노하우 알려드리고 항상 하니까 웬만하면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카톡방 못 들으신 분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시나리오라도 문자로 받으라고 제가 단체문자 쏘고 있잖아요. 못 들으신 분들은 대신 이분들은 어느 정도 주식을 할 줄 아는 분만 해당돼요. 웬만하면 못하신다고 생각하면 카톡방 들어와 계시고 자 카나리오 문자 달라고 카나리아 문자 6글자를 남겨서 저에게 남겨주시면 위에 있는 제 정원으로 제가 아침 8시 50분경에 수급보고 시나리오를 적어서 바로 올릴 거예요. 여러분께 보내드리면 그거대로 매매해보세요. 진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수익보고인데 정말 이건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카나리아 바이오 이거 한 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정말 또 중요하죠. 이 나하닉, 이창현이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얘들의 주주를 봐야 돼요. 이 주주를 보면요. 정말 진짜 보시면 윤병학 여기 있죠. 얘가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입김이 상당해요. 거의 보면 얘가 거의 세력의 끄납풀로 여기에 앉아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얘가 어떤 윤씨냐.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뭔가 안 이어져요? 여러분들 파평윤씨 파평윤씨라고 다 들어보셨어요? 이거 윤씨 중에 파평윤씨라고 있는데 이 파평윤씨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집안 사람들 큰 모임이 있을 때 다들 마주치는 사람들인데 같은 파평윤씨에 뭐 또 엮여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이렇게 대놓고 작전을 해도 절대 안 걸리는 이유예요. 알아서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 이제 이쪽으로 또 정치 자금 들어갈 거고. 이런 파평윤씨 같은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 인맥주 관련해서 아무리 같은 학교 나오고 얘들도 다 엮이시지만은 같은 집안 사람이 엮인 종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까지만 알면은 이제 게임 끝났어요. 정치가 엮여있는 종목은요. 언제든지 급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이렇게 크게 빼고 여러분들 완전 털어먹은 다음에 다시 올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만큼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해먹은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진짜 앞으로도 계속 해먹을 거예요. 언제까지? 향후 정권 바뀔 때까지 정말 많이 해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와 함께 계속 해먹어요. 카나리아 바이오 제가 제대로 조져드릴게요. 그러니까 카톡방 다들 들어와 계세요. 어떻게 조져되는지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카톡방에서 나온 얘기 뭐예요? 저랑 3일만 하면요. 주식이 쉬워요. 생각보다 갑자기 쉬워진대요. 지금 저랑 하다 보니까 돈도 어떻게 보면 쉽게 수익 볼 수 있지만 이게 저랑 하다 보면 정치를 공부하게 돼요. 정치는 주식이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덕목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특히 미국 주식도 배워야 되고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와 정말 유사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배우면 생각보다 재밌어요. 재미가 있으면서 이걸 잘하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차트 분석 기업 분석하기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건 생각보다 재밌어요. 하게 돼요. 자동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면 자동적으로 돈을 번다는 거죠. 이런 걸 저는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어떤 채널에서 에코프로가 목표가를 얼마 가지고 계세요? 라는 설문조사 관계에 있더라고요. 거의 댓글을 보니까요. 와 어이가 없어갖고 어떤 분은 200만원까지 갑니다. 어떤 분 500만원 얘기하고 어떤 분 2000만원 얘기하고 있어요. 한 주에. 아니 장난하나 200만원 간 주식이 몇 개 있었다고 삼성전자 말고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이상한 거는 삼성전자 말고는 없었습니다. 삼전 말고는. 에코프로가 아무리 이 배터리에는 뭐 양극재 이런 데는 뭐 상승 최고복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90만원도 상당해요. 에코프로 시총 얼마예요? 20조 넘었습니다. 근데 200만원 되면요. 시총 40조고 500만원 되면 시총이 100조가 넘어요. LGN솔이랑 동급 된다니까요. 고작 배터리 양극재 만드는 회사가 무슨 시총 100조가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진짜 삼성전자도 시총이 400조 넘어요. 이제는 LGN솔도 이제는 130조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막 뺏는 것도 있지만은 아예 머리에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것 자체가 또한 또 2천만원 얘기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공매도 세력만 아니면 올라갑니다. 공매도 세력을 떨어지는데 공매도 세력을 왜 욕해요? 공매도 세력도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악질적인 공매도도 있겠지만은 공매도는요 우리나라 시장에 선순환을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가가 좀 빠져야지 우리 다시 사서 같이 돈 벌 거 아니에요. 주식이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해요. 근데 공매도 세력이 없으면요 계속 비싼 거 유지하면 이게 안 올라가요. 더 이상 수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얘들이 있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이거는 똑같이 제발 좀 지금 아까처럼 에코프로 500만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란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거 버리세요. 지금 이러니까 우리가 서학게임위에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학게임위가 이겨야죠. 지금 레벨이 자체가 달라요. 얘들은 기본적인 건 압니다. 근데 동학게임위는요. 기본적인 거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이거 보고 어이가 없어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보 소리 듣는 거 맨날 정치인 다 휘둘리고 지금 제가 왜 여러분께 수익 보고 이렇게 다들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정치인들 정말 싫어해요. 근데 정치인들의 뒷배로 간 돈이 다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얘들한테 간 돈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동학농민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와 함께 동학농민 운동을 함께 하실 분들 방에 들어오세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카나리아 네 글자 적어서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확인하고 톡방 초대님 보내드리고 이제 카톡방 못 들으신 분들은 카나리아 어떻게 문자 여섯 글자 적어서 문자 달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아침마다 시나리오 문자라고 쏠 테니까 이분들은 어느정도 주식을 할 줄 아는 분만 받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이 시나리오 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와 계셔라 말씀드립니다. 다들 오늘 하룻동안 고생하셨고 내일 말씀드렸죠. 내일도 한 번 더 어제처럼 진행될 예정이에요. 시초에 올리고 어느 정도 점심쯤에 거의 고점 찍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물량을 던진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시나리오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 맑은 정신으로 아침에 카톡방 혹은 문자로 먼저 인사드리고 점심 영상에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